가장 예의가 바른 것이죠 똑똑똑 또 구합니다 이하정씨예요 똑똑 노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노크합니다 똑똑똑 노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세월의 강을 넘어 기다림머리 당신은 알까요 대천한 기도로 사랑한 마음 당신은 알까요 어제도 오늘도 기다림만이 당신은 알까요 당신은 알까요 똑똑똑 똑똑똑 노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노크합니다 똑똑똑 노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세월의 강을 넘어 기다림머리 당신은 알까요 당신은 알까요 혼자서 눈물로 당신은 알까요 당신은 알까요 당신의 마음을 통해 당신은 알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